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대 가야 문화의 원형을 탐색하고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방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 불교가 고대 가야에 전파됐다는 내용의 연구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야 문화의 원형 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한 학술 대회. 2016년 시작된 학술 대회가 올해는 다섯 번째로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열렸습니다. 가야와 불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 포럼을 통해서 우리 전 국민이 가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친히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학술 대회에서는 김해 명월사지 사왕석의 인도 기원과 남방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인도 불교의 동아시아 전례 등 새로운 시각의 연구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사왕석 구조의 수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수인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무칠린다와 용왕이면 석가모니불이고 석가모니불이 취한 수인은 전 법륜이라서 복원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수인을 확인한다면 어쩌면 가야불교의 규명 가야불교의 정체를 규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나름대로 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로부터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해상무역루트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인도태평양 유리구슬들은 인도로부터 동남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를 향하는 여정에서 불교가 지나간 모든 곳에 그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리구슬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충분히 가야불교가 해상항로를 따라서 한반도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왕께 허황후 신행길과 구지가 그리고 어산부령을 중심으로 한 인도 설화 수용과 역사교육과제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연구자의 새로운 접근 방법과 시각에 긍정적이었지만 명확한 근거 자료 등은 보충돼야 한다는 논평이 줄을 잃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대 남방불교 전례에 대한 여러 시각을 통해 한국불교 전례와 가야문화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양산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양산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양산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아멘